저는 진영따에서 하얼빈, 상하에 수학생이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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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한류 영화만.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. 연지. 단어도 많이 안 써서 까먹었는데. 나중에 글로벌하게도 되게.. 한류스타야. 중국어는 이제 접수했네. 이 쪽으로.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복근이다.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원래는 복근 하니까 사실은. 이런 복근이면 뭐 신명나지 진짜. 어우 좋다. 다 했어 이제. 와 이거 신명나지. 와 이거 신명나지. 와 이거 신명나지. 이거는 연지. 이거 신명나지. 민간이 김형들이 보여준다면서. 누가 집에서 주머니 손 넣고 다녔. 그러니까 집에서 주머니를 넣어요. 보통은 주머니를 넣어요 안 넣어요? 제가 이렇게 뭔가. 팔이 좀 길어서. 막 김팔 원숭이 이런 별명도 있었고. 아 진짜 힘들어. 그래서 이걸 그냥 다니면 너덜너덜 다니는 느낌. 시장에서. 시장에서. 시장가 있었어.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. 어차피 병진 진짜 깔끔하더라. 너덜너덜덜. 얘 주머니 꼬맸거든요. 팔 딱히고 다니잖아. 팔아무는 게 벌려보시겠어요. 이런. 와 십작이네. 와 십작이네. 이렇게 셀프 들어오면 한다 안 한다. 어 당연히 저는 냅다 저. 솔직히 말했으니까 인정. 이야. 다시받아. 오늘부터 집에서 주머니 손 넣고 다녀야겠다. 버릇 없어 보여요 두 분. 아 그래요? 내 집인데? 하하하하하하하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. 너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? 전자레인지 불어하는 사람 되게 많겠다. 그래서 언젠가 아예 못하고 있다. 납치 한번 보여주세요. ую.